계양구가 7월부터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계양구 복지정책과 직접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미라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박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우선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준비하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2026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에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해졌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안겨주거나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이에 계양구에서는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계양구 실정에 맞는 각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네, 사업의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어르신 누구나 가정 내에서 주거, 의료, 요양, 서비스 연계 네 가지 영역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계양구 12개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상담 창고를 설치하여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민간 및 공공전문가로 구성된 2단계의 케어회의를 통해 맞춤현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양구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 앞으로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계양형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저도 솔직히 노후에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고 싶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사회 내에 돌봄 자원 및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성된다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욕구에 맞는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돌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준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양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개발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사회 내에 돌봄 공통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 희망복지팀 박미라 팀장이었습니다.